오늘 트리도 총리에게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는 두 곳에서 벌어지는데 특히 몬트리올 라셀 에마드 벌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자유당 소속인 데이빈 라메티 씨가 자리를 지켜온 곳입니다. 금년 1월에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며 치르게 된 선거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자유당이 패하게 되면 트리도 총리의 당수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지난 6월에 토론토 세인폴 선거에서 패한 바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역구도 캐롤린 베넷이라는 자유당 의원이 10년 동안이나 터줏대감처럼 차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자유당은 이곳을 보수당에게 내주는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 후 몇몇 의원들이 트리도 총리가 당수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 몬트리올 선거에서 패한다면 이 같은 목소리는 더 크게 더 많은 의원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당 안의 반응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총리에 대한 실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트리도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매우 낮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은 국민들의 26%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 45%에 비해 거의 20%나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리도 총리는 당 안팎으로 물러날 시점이 됐다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도 총리가 곤란하게 되는 것은 후보를 직접 핸드픽한 것입니다. 보통 선거에 나갈 후보자는 희망자들 가운데 심사를 하거나 경선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로라 팔스틴이 씨는 그런 과정 없이 트리도 총리가 직접 선발한 후보자입니다. 선거에 패하면 이 점도 총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지역 후보들의 지지도를 보면 블락페베쿠아당이 29.6%로 1위이고 자유당이 24.1%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민당으로 23%이고 보수당은 7.3%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의 52%가 자유당을 꼽았으며 42%는 블락페베쿠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거는 자유당과 블락페베쿠아당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42.93% 득표했고 블락페베쿠아당은 22.9% 득표했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의사소득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10.2%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요구하고 있고 온타리오 정부는 3% 인상을 제시하고 있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들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윌리엄 카플란 씨는 정부안 3%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며 2025년 첫해에는 10%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3%에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6.95%를 더해 10%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이안을 받아들여 첫해에는 10%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트리도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이 나토에서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쾌백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토에서 제공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에 미국에서 제공한 미사일로 국경으로부터 20km 안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 거리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국들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하면 무기를 제공한 나라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트리도 총리는 강력하게 우크라이나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린 학생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쾌백주 아무스라는 마을에 거주하는 8학년 네이슨 메카모라는 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메카모 군이 버스에 내려 길을 건너려 할 때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이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처음 간 날이라고 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스쿨버스 룰이 상당히 엄격한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의 부모들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스쿨버스 기사에게 더욱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슬람 혐오 퇴치를 위한 특별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라는 보직입니다. 연봉 16만 달러나 되는 고위직입니다. 여기에 아미라 엘가왑이라는 여성이 초대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일하면서 그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쾌백에서 법안 21을 통해 공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히잡을 쓰지 못하게 했을 때 쾌백 주민의 88%가 반대한다는 거짓 데이터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 사과했습니다. 그녀가 이번에는 캐나다 내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보다 많은 무슬림, 아랍, 팔레스타인 출신 교수를 채용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슬람 교수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대학들은 황당해했고 쾌백주는 분노했습니다. 쾌백주 교육부 장관인 파스케일 대리 씨는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일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간섭할 수 없는 일이고 특정 종교인 교수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쾌백 정부는 그녀가 해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화합을 위해서는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설령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킹스턴에서 두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킹스턴 시장은 홈리스 총과 중독자 안전시설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지난 토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독자 안전시설은 응급실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중독자들과 일반인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며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약물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킹스턴에서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시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시민들 때문에 철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비디오에서 오타와 대중교통이 이용자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자가 팬데믹이 전에 절반밖에 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이유는 공무원의 재택근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공무원 28만 2,152명이 출근하지 않으며 집에서 근무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반 공무원은 주에 3번 간부급 공무원은 4번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침이 떨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일부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항의 행위는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매운동입니다. 공무원 사무실 출근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는 오타와 다운타운을 살리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연맹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출근 반대 운동의 하나로 오타와 다운타운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는 운동을 시작하고 인스타그램에 이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이 정치나 정치인 그리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데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점심은 싸가지고 가고 다른 것들은 직장 주변에서 일체 구입하지 말라고 노조원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즈니스계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타와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렇습니다. 정부와 노조 사이의 다툼으로 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공무원도 장사하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이웃이라며 다운타운 상인들을 적대시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컬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멋진 오타와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공무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상인들은 다운타운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의 불매운동에 더욱 크게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들의 편리를 위해 다운타운 상인들은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정말 치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이런 운동이 너무 나갔나 싶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포스팅을 내렸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는 살벌한 사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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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